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됩니다. 올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수험생들 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. 지원할 때 주의해야 할 변수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올해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67000여 명입니다. 전체 신입생의 77%입니다. 첫 단계는 우선 응시기회 6번을 적절한 대학에 배분하는 겁니다.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모집 지원 가능 대학을 추린 뒤 한두 단계 높여서 두 곳,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대학 두 곳을 고릅니다. 최종 지원 학과는 자신의 강점과 적성, 대학별 고사 일정과 자격 요건을 고려해 결정합니다. 남은 카드 한두 개는 평소 모의평가 점수에서 5점 정도 낮춰 안정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경우 대학별 고사를 수능시험 뒤에 치르는 대학을 고르면 안전합니다. 대학마다 산출되는 내용이 다르겠죠.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작년도 입시 결과와 서로 비교하면서 원소 접수되는 것, 이런 걸 꼭 체크해야 되겠습니다. 올 수능 시험은 작년보다 지원자가 10% 줄었지만, 두렵생 비율은 27%로 역대 최고입니다. 재학생들의 상대적 등급이 낮아질 수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1, 2점 정도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 수시 원서는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합니다. 저장을 마쳐도 반드시 결제 뒤 수원 번호까지 받아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. 3월 초 공개한 일정과 전형 방법을 바꾼 대학도 101곳이나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.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.